상병 패러데이. 아몬의 병력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. 놈들이 사방에선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.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.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.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. 오픈 상병 패러데이을 전달하십시오. 사령관님의 회전을 하나 마련시켰습니다. Days to join. 아몬의 병력은 점점 등으로 선조하십시오. 그런 게 아프다. 역사는 10분 정도에 공격이 많아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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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